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5장 4절로 11절입니다. 누가 보금 5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구보와 요안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순종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순종은 드림으로 나타나고 섬김은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즉 순종과 드림은 하나이고 섬김과 나눔도 하나입니다. 즉 순종이 알맹이 핵이라면 드림은 그 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섬김이 알맹이고 핵이라면 나눔도 그 겉이 될 겁니다. 결국 순종과 섬김도 같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드림과 나눔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 순종과 섬김의 연결고리는 바로 누림입니다. 이 누림이 되어져야 순종도 섬김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드림교회 21년 키워드가 드림, 누림, 나눔입니다. 이번 주 말씀에 생각치유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현장치유는 섬김의 증인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출발하여 생각으로 입술로 끝이 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주장하고 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과 입술에 영향을 주고 이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일 또는 사람의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아신 것이 생각치유입니다. 이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 입술에서는 아마 자동 모탈을 단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 고민과 갈등과 염려의 늪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골로세 3장 15절로 17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생각치유, 현장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약을 성취하고 서밋을 누리는 순종의 시간표라면 또한 영혼을 향해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섬김의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치유를 통해 순종의 시간표로 현장치유를 통해 섬김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적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개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거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개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하다가 실패하면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보금을 붙잡게 되면 또한 실패 낙담 좌절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으로 치유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쉼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도 실패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만약 이 베드로의 배가 실패한 빈 배가 아니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배라면 결코 예수님을 배에 모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순종 앞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절대적 순종은 완전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죠. 여호수하스 1장 7절로 8절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시작하시면서 네게 명령한 그 열병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절대적 순종 앞에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도 말씀을 상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절대적 순종은 완전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적 순종은 우리가 사실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움을 통해서 생각치유로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 5장 8절로 9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순종을 배우지만 이 절대적 순종이 되지 않으면 모든 공동체 속에서 순종은 상대적 순종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욕심으로 사람의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 그 생각 속에서도 순종이 사람의 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측근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동기목적, 동기목적을 이루는데 또한 엉뚱한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자존대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앞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기 욕망만 치우고자 하는 그래서 함부로 잘난체하는 그 잔이 고난의 잔인지 참 어떠한 잔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잘난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는 한자수거인 것 같습니다. 또 유유상종이 있습니다. 측근 제자나 나머지 10명 제자나 동일한 생각으로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적 순종이 되지 아니하니 오직 자기 욕구, 욕심 또는 의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적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3회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즉 이 절대적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대적 순종, 생각, 치유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한 영적 유산을 남기는 절대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맞더러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발적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예수님의 기본 사역은 생각 치유와 믿음 치유를 통한 믿음의 현장와 현장 중심입니다. 또한 이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목재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그 무리를 불쌍히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왜 민망히 여기셨는가 그들이 사탄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십니다. 또한 운명에 묶여서 고생하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십니다. 또 그 악한 날 계속 실패하는 그 모습 그 장면들을 보면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한 미래의 내세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시게 됩니다. 또한 영적 저주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현장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고 그래서 이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성물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자발적 섬김 최고의 섬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기에 우리 또한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유익하게 하도록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번 온라인 새가족 초청도 이러한 섬김 즉 어떠한 섬김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섬김 기두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섬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예수님의 그 섬김 이런 섬김을 통해서 생명살려는 헌신 생명살려는 교회의 응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영적 축복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마태곤 16장 16절 17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이이다 네가 복이 또다 라고 영적인 축복을 말씀합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 영원한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절대적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써이다. 이 엄청난 고백 진실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는 즉 나는 종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찢어집니까? 만선이 되어졌어요. 심지어 도와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놀라고 놀랄 정도로 그러한 물질적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영적인 축복, 물질 축복만이 아니라 사명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에도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응답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현장치유입니다. 생각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축복 참으로 물질의 축복, 사명의 축복을 받아서 현장을 취해 나가는 참으로 그러한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러한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바꿀 줄 아는 그러한 지혜에 있는 모든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2, 3, 7나라 5천 종족 이러한 보그마를 위한 자발적 섬김 사명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 얻고자 해서 유대인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기도 하고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기도 하고 또한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 같이 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보금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보금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즉 섬기는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김의 종 자발적 섬김 절대적 순종의 증인들은 이 사람들을 만나면 상대가 하나님 앞에 존경한 자로 느껴지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전도하고 싶은 그러한 감화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섬김을 통해서 불신자 그러한 인생들을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 함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운께는 순종과 섬김의 원리스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가 생명살리는 헌신을 통해서 생명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2, 3, 7 나라 5천 종족의 보금화를 위해서 오늘도 영적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리스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